어? 뭐지? 누구지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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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다! 아이고, 어머니! 그 펀스터랑 주제가 브런치야, 브런치. 아, 근데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뭐 아이디어 좀 없을까? 나는 네가 해준 거 중에서 그거 맛이 괜찮던데? 아, 아, 그거? 불맛, 불향 났떡. 아! 아, 뭐요? 뭘까? 근데 그거 맛은 있는데 내가 또 알고 싶은 게 내가 너 문자 보낸 거, 붐한테 문자 보낸 거 그거 넣어줬어? 뭐 해 보니? 수고하셨어. 내가 문자 넣어줬잖아, 그거. 그래, 문자 그거 붐. 엄마 붐 씨 장가 간대 이러면서 보냈더니 이제 엄마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. 어머니 편지를 이렇게 문자로. 아니, 근데 정말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붐 스케줄을 다 알아요. 그러니까 오늘 방송 몇 시에 어디에 나오고 오늘 무슨 옷을 입었더라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. 안 보여줬어, 나. 엄마, 그래서 결혼했잖아. 신부 진짜 예뻐, 엄마. 아, 결혼했어? 결혼했잖아, 결혼식 했잖아. 엄마가 먼저 감췄잖아. 붐 씨,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았어? 결혼했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? 유튜브에서 공갈이었나, 거짓말이었나? 공갈이었나, 거짓말이었나? 공갈이야? 공갈? 저보다 먼저 잘못 보셔가지고. 어, 팬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예쁘게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의무가 있지? 나도 그중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. 그렇지도 지켜본다,구나. 저희 엄마, 아버지도 진짜. 아버지 너무 좋아요. 네, 어머니. 엄마 파티 한 번 열어봐. 어머니 또 요즘 한 번 사기 한 번. 좋아요, 좋아요. 디노쇼 파티. 공수 한 번 열게요. 공수. 엄마 너무 사심 가득한 거 아니야? 좀 보면은 하루 힐링 돼버려. 아니, 나 지금 브런치, 나 지금. 브런치. 브런치. 잊어버렸어, 잊어버렸어, 얘기. 아, 그거 OX, 그걸로 안 썼어. 내, 내, 내 문자 꼭 보내. 부모한테 보냈지? 뭐 찍어놨어? 연습을 다 목으로 넘어갔어. 붐순이 해, 붐순이. 알았어요, 엄마. 내가 일단 하고 다 정리하고서 엄마한테 보내줄게요. 네, 알았어. 알았어. 응.